이게 참 아이러니 하죠. 내가 일을 하러 간건데 일이 없어. 일이 없는데 또 일을 달라고 해. 이게 참 말이 안 맞는 말인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취업 인생의 터닝 포인터 강사 문근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력직 분들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즘 제가 컨설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경력직 분들 비중도 저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경력직 분들 중에서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강사님 저는 물경력이라서 너무 좀 걱정이에요. 제가 물경력인데 이걸 어떻게 경력기술서에 녹여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물경력이라는 것은 저도 쉽게 해결을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제가 서류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도움을 드린다거나 면접으로 도움을 드린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 나중에 새로운 곳을 이직하셔서 업무를 하실 때 크게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물경력이 그럼 무엇이고 이걸 물경력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서 내 커리어 패스를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커리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물경력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꼭 이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물경력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은 내가 했지만 제대로 할 줄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물경력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물경력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다 외주만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물경력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외주 기업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주를 주는 데 있어서 왜 이게 물경력이 되느냐 이렇게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일을 제대로 다 할 줄 아는 상황에서 외주를 주고 관리를 하는 거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그냥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이메일만 포워딩 해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직할 때도 실질적인 경력 기술서 이런 부분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뭐 한 게 없이 다 그냥 업체에다가 맡겼어요.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물경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상사가 자신의 업무를 나눠주지 않고 단순 반복적인 일만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즉 상사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업무를 나눠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 이런 고민을 가진 지원자분의 컨설팅을 제가 해드리면서 이런 상사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 좀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물경력의 이유가 발생하는 데에는 보통 국내 기업보다는 외주를 많이 활용하는 외국계 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이 많은데 그 상사가 일을 안 주고 본인 것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앞뒤가 안 맞죠. 정리를 해보면 일이 별로 없는 외국계 기업 같은 데에서 물경력이 많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 사례에서도 국내 기업보다는 외국계 기업의 그런 사례가 좀 더 많이 있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 어떤 부분에서 물경력이 발생하게 되는지 제가 두 가지 직무에 맞춰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인사 쪽 파트 있죠. 인사 중에서도 급여 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규모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완전 소기업은 아니고 약간 중간 정도 애매한 그런 경우라고 하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외부에 있는 회계나 세무 이런 쪽 관련된 컨설팅 펌이나 아니면 사무소 같은 데에 이거를 별도로 맡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비용적으로 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의 인사 쪽에서 급여를 담당하는 사람은 이걸 보통 맡겨요.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떤 식으로 급여가 공제가 되고 세금 신고가 되고 이런 부분을 제대로 모른 상태에서 계속 전달하는 역할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급여 담당자로서 몇 년 동안 일은 했지만 제대로 할 줄을 모르고 그냥 전달하는 역할만 했기 때문에 물경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비슷하게 지원 부서 쪽에서 총문화 회계 쪽 파트가 있습니다. 총문화 회계 같은 경우에도 항상 내가 직접 모든 걸 처리하는 게 아니라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그냥 다 메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알아서 다 처리해주고 신고해주고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니까 그래서 내가 다 전달만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실무를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물경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물경력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대다수는 내가 전달을 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경력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완전 공대처럼 전문적인 그런 직무가 필요한 분야보다는 이런 스태프서의 성향에서 좀 더 물경력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 물경력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을 하고 관리를 해야 내가 진짜 나중에 경력직 이직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상사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을 안 준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런 경우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계속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상사가 그렇다라고 하면 더 위에 상사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보고를 하셔야 돼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내가 일을 하러 간 건데 일이 없어. 일이 없는데 또 일을 달라고 해. 이게 참 말이 안 맞는 말인데 띵까띵까 하면서 그냥 나는 월급 루팡이나 하겠다.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런 데가 공공기관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사기업인 경우에는 본인의 인사평가라든지 업무 능력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치명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경력기술서 작업할 때도 이런 부분이 충분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 내가 일을 한 게 없으니까요. 상사가 잡고서 안 줬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결국에는 경력기술서에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꼭 얘기를 하셔서 나한테도 어느 정도 정확한 일이 주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만 가능하다. 그래야만 불경력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내가 외주 업체를 그렇게 많이 관리를 한다. 아니면 메신저 역할밖에 안 한다. 메일을 포워딩만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그냥 전달해주는 전달자 역할만 하지 마시고 내가 그쪽을 한테 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내가 그쪽에 전달을 해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보면 갑의 입장에서 일을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이게 실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나 과정으로 이게 신고가 되고 처리가 되는지를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주 친절하게 알려줄 거예요. 전달자의 역할만 한다고 해서 세부적인 업무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를 이직했을 때 경력자로서 빨리 실무를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아주 부끄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외주 업체가 관리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내가 이거를 할 줄 아는 상태에서 관리를 하는 거랑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관리하는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제가 과거에 영업을 좀 했었는데 영업에서 가끔 관리자분들 중에서 영업을 하지 않은 관리자가 팀장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관리자의 위신이 잘 설까요? 현장에서 영업도 안 해본 사람이 영업팀장으로 왔다. 라고 하면 제대로 모르는데 이 사람이 일을 제대로 시킬 수가 있는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업 사례처럼 여러분들이 일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그 업체한테 주고서 그 업체가 진짜 일을 잘 해오는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진짜 관리 감독의 주체로서 업체를 핸들링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이면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 커리어 관련해서 내가 나는 물경력이어도 상관없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경영까지 다니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계셔도 돼요. 물경력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시키는 일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사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이 있는 상태에서 이 회사에서 내가 평생 있을 게 아니라고 하면 좀 더 내가 적극적으로 일에 대해서 배우고 내 걸로 만드는 그런 노력들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직해서 일을 하는데 아 이번에 사람 잘못 뽑았네 이런 소리는 적어도 듣지 않겠죠. 자 경력직 여러분들 이 물경력이라는 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물경력이라는 게 저도 이제 실제 컨설팅을 많이 해보면서 느꼈지만 그분들한테는 정말 심각한 고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경력 되지 않게끔 지금부터 좀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하시고 관리를 하셔서 혹시라도 이직 기회가 생길 때는 이 부분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취업인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